현대자동차그룹이 이웃사랑 성금 35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어제 서울시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회관에서 열린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성금 전달식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00억 원 늘린 350억 원을 기탁했으며 올해까지 누적 성금은 총 3940억 원을 이릅니다. 정의선 회장은 장기간의 팬데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희망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 기업의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사랑에 보답하고 이웃사랑을 시천하고자 올해도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